근데 이거 재밌긴 하다, 독박하는 거. 괜찮네. 어? 계속 게임이네. 개그맨들이 좋아하는 게임. 게임이 좀 신박해야 돼. 지금 다음 게임은 고난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. 너무 말도 안 되면 이걸로 머리 찍기. 아니야. 그러니까 난 걸리면 뭐 할 거냐면 알아둬. 염색 못 하게 할 거야. 안 돼. 아니. 프로그램에서 그럼 프로그램 더 이슈도 되고. 그래. 난 일을 못 해. 아니, 흰머리 났다고 누가 보라고 그래. 지민이가 떠나갈 것 같은데. 이유는 백발 때문. 내가 더 백발이야. 아예 백발이야. 야, 나도 내가 더 백발이야. 누가 더 백발인가 한번 독박할래? 가장 흰머리 없는 사람이 골퉁이야. 대신적으로 얼마나 나요? 나도 꽤 나아. 형 그러면 꼰대 위로 오겠다. 그 형님만큼은 나지는 않지. 1km. 1km. 얼마 안 나왔다. 얼마 안 나왔다, 형. 여기서 배 따고 들어가야 돼. 가만있으면 봐. 배값은 아까 얘기 없었다. 있었어. 입장료 있잖아. 기억력이 왜 이래. 짜증나게 진짜. 오, 땡큐. 63만 동. 땡큐. 얼마 안 나왔어, 3만 원.